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엔 뭐가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첫째, 애국가는 기본 둘째, 분리수거하기 셋째, 절약하기 넷째, 국경일날 태극기 달기 다섯째, 2012 런던올림픽 응원은? 자랑스러운 태극전사들 모두 수고하셨어요 응원 많이 하셨죠? 앞으로 자랑스러운 한국인들 모두 여섯째, 누구와 사랑하기 일곱째, 국산품 애용하기 이 맘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운 나 줄거운 나라 사랑하세요 여섯째, 돋보는 동해물과 백두상에 동해물과 백두상에 여덟개는 필수